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은 현재 여기 계신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두개로 나눌건데요. 하나는 조금 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슬라이드로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 같이 짜는 라이브 코딩 형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의 목적이 뭘까요? 혹시 김미래님? 잘 안 눌려서.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약간 원했던 대답이랑 다른 대답인데요.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약간 다른게 요거는 이제 argpoth를 쓰는 요. 약간 변수화? 변수화 쪽과 관련된 더 얘기가 맞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뭐였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조금 더 그래서 왜 저희가 파이퍼 파라미터를 왜 바꿀까요? 네. 방금 더 나은 모델을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죠? 모델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다시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은 트루 리스크를 모델의 트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저희가 전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밸리데이션셋에 대한 트루 리스크를 저희가 줄이는게 곧 간접적으로 트루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밸리데이션셋에 대한 트루 리스크 곧 밸리데이션셋에 대한 그런 평가 매트릭을 줄이는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해졌죠? 자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치는 데는 제가 볼 때 두가지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델 릴레이트와 옵티마이제이션 릴레이트인데요. 아까 승수 학생이 보여줬던 그림이 있을텐데 첫번째는 X축이 에폭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매트릭 에러 라고 했을 때 트레이닝 로스가 이렇게 줄겠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가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구요. 그죠? 모델 캐페시티 또 마찬가지로 이게 캐페시티일 때 에러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지점을 찾아야 된다. 옵티멀 포인트를 그래서 옵티멀한 어떤 시점도 찾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옵티멀한 어떤 모델의 세팅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가지를 신경써야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옵션이 있는가 이 두가지를 컨트롤 할건데 자 보면은 모델 릴레이티드부터 한번 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히든 레이어 수 그렇죠? 벌써 잠이 오는 네 그 다음에 히든 유닛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논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적당함을 하나 고르는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질문 없으실 것 같으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릴레이티드는 뭐가 있을까요? 좀 뭐가 많은데 첫번째 어떤 옵티마이저 쓸건가 저희가 SGD 썼는데 아까 아담도 잠깐 보여드렸고 요중에 뭘 쓴건가 그 다음에 러닝레이트 러닝레이트가 혹시 중요하게 되게 영향을 끼치는걸 혹시 과제를 하면서 느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쵸? 꽤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제가 좀 위에 놨어요. 그 다음에 L2 코에피션트 아까 그 L2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에서 그래서 L2놈의 그 웨이트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건가 그 비중을 조절해줘야되고 드라버레이트 그래서 우리가 P의 그 확률 얼마나 높은 확률로 그 뉴런들을 죽여버릴 것인가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그게 있구요 배치사이즈 이제 배치사이즈도 아까 막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배치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해야되냐 일단 F 아까 맨 위에서 봤던 그래서 언제 끝낼건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좀 많죠 제가 생각했을때는 튜닝을 튜닝이 들어가는 순서가 약간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는 식으로 저는 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제 케이스의 경우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건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트 튜닝의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그냥 제가 느꼈던거고 이게 꼭 정답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적 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네 그냥 요런 식으로 저 사람은 하는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간단하죠? 먼저 히든 리어스 어떻게 할건가 제가 봤을때 MLP의 경우에는 한 두세개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렇게까지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한 열개까지는 쌓을 쌓고 돌아가긴 하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가 CNN 공부하면 다룰건데 레스넷 이런 모델들은 레이어가 152개까지 쌓입니다 엄청 많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드는 생각이 베이싱 그라디언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잘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거기서 극복했는가 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건 다음에 배울게요 그래서 레이어 1000까지도 학습이 되기도 한다 CNN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MLP를 하고 있으니까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든 유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그냥 뭐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어떤 데이터셋의 컴플렉시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1000에서 많으면 2048 정도까지도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레이어단 액티비에이션 펑션에는 저희가 논 리니어하는 라는 특성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그걸 만족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시그모이드랑 탄젠트는 이제 쓰면 안 좋죠 왜냐하면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렐루 아니면 리키렐루 아니면 젤루 아니면 엘루가 있습니다 약간 이름들이 다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네 젤루는 최근에 나온 건데 꽤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렐루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논문에서도 렐루를 제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모델은 끝났죠 물론 지금 MLP라서 MLP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CNN으로 가면은 갑자기 한 4,5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거기 가면 CNN을 어떻게 튜닝하는지 또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끝났고 Optimization Related 자 Optimize 어떻게 정할 건가 저희가 코드에서 지금 SGD를 썼는데 SGD보다 더 프라이머리 한 게 그냥 GD가 있습니다 GD는 저희가 첫 번째 랩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냥 데이터를 통째로 다 받고 그냥 매 이터레이션 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셋을 다 봐서 업데이트하는 거 이제 그게 GD고요 SGD는 이제 앞에 S가 스토케스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청킹을 해서 이제 특정 덩어리씩만 보여주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덩어리를 랜덤으로 추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케스틱하게 그라딘트 디센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SGD 이거는 이제 이런 Optimization Optimizer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SGD도 뭐 쓸 만합니다 첫 트라이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RMS Pro 이것도 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건 Adam인데 Adam이 웬만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가장 잘 작동되는 거라고 하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걸 약간 자기는 얼리어 잡타라서 조금 더 발전된 걸 쓰고 싶다 그러면 Adam, Delta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냥 Optimizer 제일 제일 뭐냐 맨 아래에 쓰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해보면 안 그래요 약간 좀 쉬운 문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SGD 같은 게 훨씬 더 잘 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뭐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예민해집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놔도 SGD는 알아서 잘 하는데 얘네들은 좀 가끔 튕겨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 그 다음에 Learning Rate Learning Rate가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바꿔보셨을 것 같은데 추천하는 방법은 2에 마이너스 5승 1에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5승이죠 정확하네요 이건 이제 파이썬 문법으로 쓴 것 같은데 Scientific Notation인데 부터 10에 마이너스 1승까지 이제 로그 단위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Learning Rate를 처음에 튜닝을 할 때 처음에 Linear Space에서 바꿔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1 해보고 0.3 해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세월이 이제 안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로그 스케일로 많이 바꿉니다 여기서 이제 괜찮은 게 하나 나왔다 요쯤에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이제 Linear Space로 넘어와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L2 Coefficient 자 L2는 이제 10에 마이너스 5승 이것도 마이너스 5승도 정해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승부터 5승 단위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얘는 왜 더 값이 이렇게 1보다 커질 수도 있냐라고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그냥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 텀들의 마그니튜드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값을 넣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우아웃은 0에서 1 사이 값일 텐데 일반적으로 0.1에서 0.5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이 너무 컴플렉스한데 데이터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0.7까지도 쓰기도 하고요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롤은 배치 사이즈를 최대한 키웁니다 근데 이제 배치 사이즈가 커진다는 건 동시에 저희가 GPU 램에 올리는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올리다 보면은 갑자기 GPU 메모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떠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딱 아웃 오브 메모리 라고 메모리가 에러가 뜰 건데 그게 발생하는 언저리까지 배치 사이즈를 키웁니다 왜 키우냐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GPU가 같은 배치에 대해서는 병렬로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배치 사이즈와 상관없이 한 번 연산이 되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같은 시간이 걸리면은 배치 사이즈 많이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키우고 자 키워서 잘 돼요 근데 왠지 오버피팅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로스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배치 사이즈를 한 번 조금 줄여봅니다 근데 이게 왜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면 로컬 미니면에 빠진 걸 막을 수 있는가 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이렇게 두 가지 일반적으로 이것도 값이 있는데요 128 256 512 정도 사이의 값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제 왜 2에 n승으로 하냐면요 어 저희가 120개를 램에 올리더라도 8자리가 같이 알로케이트 돼서 사용이 안되거든요 그 말은 이왕 할거면 딱 요거에 맞추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그래서 2에 n승으로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언제 에폭을 종료시켜야 될 것인가 저희가 처음에 막 에폭 100 잡아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냥 100까지 끝까지 가버리면 맨 마지막에 다 트레이닝 된 모델은 너무 오버피팅이 이미 심한 모델일 수도 있겠죠 그걸 조기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정기적으로 트레이닝 로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측정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밸리데이션 로스가 엔 이폭 보다 엔 이폭 보다 엔 이폭을 더 기다려줬는데도 줄어들지 않으면 그럼 이제 더이상 용납하지 않고 끊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두 번에서 세 번으로 이 값은 테넷시티 라는 값으로 부르는데 밸리데이션 로써 쭉 줄어줄텐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번 이폭에서 오히려 값이 좀 커졌어요 이러다가 더 커지면 이러다가 세 번째까지 가면 오케이 이제 할 거 다 했어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끝내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그냥 되게 이게 practical한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튜닝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제일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제일 많이 그냥 실험을 많이 하면 감이 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튜닝해야 할지는 저희가 봤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내가 손으로 다 튜닝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희가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드 서치 그냥 뭐 x 저희가 찾고자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스페이스가 있겠죠 이제 뭐 x1부터 xn까지 있을 건데 거기서 그냥 그리드로 쭉 다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씩 적당히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아니면은 랜덤으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하나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컴비네이션이 나오는 거겠죠 그 컴비네이션으로 실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랜덤으로 돌려보는 거죠 네 그렇고요 핸드 튜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이번에 과제했듯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베이지형 옵티마이제이션 아 이게 조금 더 이제 삐까뻔쩍하는 이제 방법인데 어 이 이게 이제 랜덤이랑 좀 비슷한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제가 그 다음 컴비네이션을 추출을 할 때 이제 하나를 처음엔 하고 거기서에 어큐러시가 얼마인지를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도 뭐 한 처음에 10개 정도는 그냥 랜덤으로 뽑고 어큐러시를 찍어보면 이제 어큐러시의 어떤 뭐랄까 서페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 내가 봤을 때 여기쯤에서 샘플링을 해야 어큐러시가 제일 이제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통계기법 통계적인 기법으로 저희가 계속 최적화를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오토 쯤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여기에는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거를 통계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 머신러닝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키는 기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오토 ml 이라고 부르는 그 필드인데요 머신러닝이 이제 약간 강화학습의 느낌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내가 튜닝을 했더니 결과가 좋아졌어 그 다음에 얘가 이걸 엄청 실험을 많이 하면은 이 머신러닝이 이제 그런 어떻게 바꿔야 더 좋아질지를 학습을 하는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비싼 기술이에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개중에 뭘 고를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한거는 요게 좀 괜찮을거에요 먼저 그리드 서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옵션들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경향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네 실험을 해보면 그리드로 딱 이렇게 뭐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하겠죠 경향성을 보고 그 다음에 랜덤 서치로 한번 또 해봐요 그래서 미처 이제 나는 상상도 못했던 하이퍼 파라미터의 어떤 포인트가 더 좋을 수도 있는거니까 그걸 서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핸드 튜닝을 해보는거에요 네 회사라면 눈물이 있는 척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어느정도 이제 자기가 좀 느낌이 온다 이 프로블럼과 이 데이터과 이 모델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적절히 탐색하고 싶은 구간을 잡고 그 구간에 대해서만 이제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좀 제한을 하는거죠 그래서 좀 경우 횟수를 줄이고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를 돌린다 뭐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바로 이걸 시작해도 될 것 같고 바로 뭐 이것도 해도 될 것 같고 네 왕도는 없습니다 자 이제 렉쳐가 끝나가는데요 어 주의해야 될 점이 제목이 휴먼 바이어스 덜인 튜닝 프로세스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자 저희가 이번 과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나열해봤어요 일단 셋을 나누라고 해결시키길래 나누기 나눴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학습을 한번 돌려보고 테스트 어큐러시를 확인했어요 그죠? 제가 템플릿 코드를 그렇게 짜놨잖아요 어 뭐 괜찮네? 이러고 하이퍼프레이드 조금 바꿔보고 다시 테스트 어큐러시랑 로스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제 오늘은 가보면 어 이게 오버피팅이 일어났구나 하면 그러면은 이게 캐페시티 문제인지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고 아 여기가 좀 원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좀 건드려주겠죠 그리고 다시 테스트 어큐러시와 로스를 막 보면서 이걸 반복합니다 자기가 시간이 되는 만큼 그러다보면은 테스트 어큐러시 99% 달성 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98% 까지 과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의 문제가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트루 리스크 그쵸 네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응? 어 다시 요약을 하자면 까먹었어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걸 보기 때문에 테스트 세대 그래서 약간 트루 리스크랑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죠? 네 저 거의 맞아요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여기서의 문제는 사람이 지금 테스트셋으로 보면서 하이퍼 파란티를 튜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테스트셋이 사람을 학습시키는데 써버린거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테스트셋이라는거는 학습 과정에 노출되어서 안되는 어떤 수능 문제 같은거죠 근데 수능 문제가 지금 사람한테 유출이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코럽트됐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거는 이제 바꿔야되는데 코드를 저희가 이제 Validation Accuracy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거 없죠 그래서 Validation Accuracy랑 Train Validation Loss를 보면서 계속 Validation Accuracy가 지금 내 어떤 모델의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높이려고 연습을 이렇게 계속 해보는거죠 실험을 그리고 나서 아 이제는 진짜 약간 내 모델이 준비가 되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고 싶다 그럴 때 테스트 테스트셋으로 Accuracy를 측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해지셨죠 저희도 공부하면서 이번엔 다시 알았어요 네 서머리 서머리는 아직 안하죠 오늘 수업 끝날 때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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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ne 감사합니다.